그 뭐냐고 내가 좀 아자 이게 아 그런 거 같아 가다 버려 아 이거 뭐시라고 아 이거 지금 오랫동안 남매 했었나? 아 정신이야 정신은 대화가 안정하잖아 정신은 대화가 안정하잖아 정신은 대화가 안정하잖아 그 후 기히 그 후 기히 그 후 기히 그 후 기히 엄청 비쥬워 항상 빨리 비쥬워 그리고 또 정말 비쥬워 너무 비쥬워 진짜 비쥬워 이러고 어디서 비쥬워 항상 비쥬워 내걸 내걸 내가 좀 비쥬워 정말 비쥬워 두 가지의 표정이 진짜 비쥬워 정말 비쥬워 그러니까 안떠신거 저만 하세요 아예 밑에 있어 밑에 밑에 있어 어떻게 대화할지 생각했어요 아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왔어 소식받지 다 먹었지 지효님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헤헤 하하핀 하하하하eth 여자친구 하하하하 저의 얼굴은 화면에서 보셨을 건데 네 저의 얼굴은 화면에서 보셨을 건데 유튜브에 카운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저희는 어머니는 처음으로 모사이클이 아하하하하하 부끄러워서 아 아 오카사가 하이사트하고 있는 거예요 아 아 우리 이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거 нуть 혼자 집에 있는 Hitler 아 그래서 너무 잘cky 당연히 우리가 해야될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당연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Von 맥주 한잔 드릴까? 다 아니요 1시간 저네벅이 잘 주무셨어요 잠을 어디서 잘 주무셨나? 요코 내받으셨을까? 요코 말하는게 엄마가 가해선 것 같아. 아 그래요? 제가 신호주하시는거가 믿을거에요. 엄마들이 해석을 해드려요. 처음에 제가 일본에 갔을때는 일본에 갔을때는 일본에 갔을때는 천천히 질로 숨겨 아니 아니 만자이잖아. 나갔어. 나갔어. 대고낙고 생각하고 좋아. 한국 처음이신가? 네 맞아요. 한국은 택시가 엄청 무서워요. 택시가 엄청 무서워요. 한국은 택시가 엄청 무서워요. 택시가 엄청 무서워요. 기사님. 너무 무서워요. 택시가 엄청 무서워 택시마 아 아 히 charlie 딸교 가시 그니까 애들이 너무 싫어. 왔다 거래요 너는 이기네 아니 그거 싫어 그리고 여기다 넣어요 너무 싫어해 그러니까 왜 계속 집어넣어 아빠의 개그를 부리꺼가 엄청 좋아하잖아요 엄마한테도 통하고 있는 거지 개그 세우스 개그 세우스 그냥 말해 나도 해 부리꺼 어머니하고 내가 좀 맞아 그런 거 같아 왔다 거래요 저희도 엄마랑 짜게 해야되는 거 같아요 짜 짜 안 매워 안 매워 안 매워 안 매워 안 매워 매움은 물고기가 아니야 카라카타나스 카라데가 나이고 오 이런 멘트가 진짜 저것도 맞네 일본사람들 잘 봐주는 개그 세우스 나 일본 가야 되겠어 네 오토사가 니은이키타이되 연야되겠어 나 엄마님한테 아빠가 일본 가고싶으시대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일본 오세요 오토사람은 화장실 갈 테고 저도 더 좋네 그렇게 살게 지켜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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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안 통하잖아 지금 대화가 안 통하잖아 네 나한테 초축하면 돼 다 그거 같아 뭐 안 돼 뭐 안 돼 식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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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식사하자 식사 맛있게 하세요 응? 식사 감사합니다 아 아 네 보셨고 할게요 고맙다 엄마 엄마 고맙다 나 너무 감사합니다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... 아... 이거 밥 먹은 거다 이거! 이거 춤몰이 나와 춤몰이! 춤몰이! 그러면 이제 다수기 와면 돼 다수! 그리코가 1년간 이렇게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가 잘 들렸어요 오늘은 정말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들리세요 아... 오늘 잘 먹었어요 오늘 잘 먹었어요 오늘 잘 먹었어요 정말 잘 먹었어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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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 무슨 얘기야? 다시... 야... 나가 있어봐 대와봐 대와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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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. 이따 가보시면 터뜨르세요 다리가 또..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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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 바꼈어 하하하하 엄마 싫어 너무 웃겨요 아빠가 보고싶은 거 아니야? 하하하하 재미있게 해가지고 뮤직비만 만들어서 재미있게 하셨네 남매 했었나?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럼 엄마도 남동생이 생길래? 하하하하 하하하하 엄마 다시 공개시키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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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만난 기간이 오래됐으니까 부모님들도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인데 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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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식이가 일본 갔을 때는 우리가 보면서 아유 고맙다 크루크가 오니까 어머니가 아 고맙다 아 맞아맞아요 하니까 계속 피피 고맙습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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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후 기히 하하하하 수영이 도착 하하하하 하하하하 엄마가 이런것이 진짜 사고싶대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엄마가 그런지 수영이 사그리는거 순나뿐이라카라 한 번에 드리는 하하하하 어머니 뭐니가 아니야 뭐니가 아니야 불 아니야 네당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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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구도다! 아아! 수고해! 아아! 이거 안 쓰고 인테리어 안 쓰고 있어요! 안 쓰고 인테리어 안 쓰고 있어요! 저 수준 잘 사드렸네! 진짜 애용이 진짜 좋아해요! 여자들은! 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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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! 하잇! 내가 퀴즈 하나 할게! 아침 면 만 원! 아! 이렇게 맞혀요? 이건 어떤 absence? 아! 모두들! 세자! colgan! 바리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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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말이야 바리깡 마리깡은 오바이짱 오바이짱 할머니가 오바이짱 바리깡 오바이짱 바리깡 산불이에요 감사합니다 신기했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